나 올게요. 오케이. 가자. 화장실이요? 화장실도 못 가. 오케이. 화장실은.. 2시간동안 천하. 못 가 못 가. 오케이 화장실도 못 가. 오케이. 봇목이란다 치면 안 돼 절대. 아 그건 맞긴 해. 이건 뭐야? 머리에 써 머리에 써 머리에 써. 아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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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뭐야 뭐야. 본볼? 나도 나도. 점프 점프. 뭐가 와. 안 와도 돼. 안 와도. 다들 점프 돼요. 기다려 봐 기다려 봐. 응. 퍼져 퍼져. 버튼 눌러줘 버튼 눌러줘. 다시 다시. 가자 가자 가자. 응 도와줘야? 다시 눌러봐. 다시 눌러봐 버튼. 왜요 눌러. 어? 아 이거 그냥 점프다. 됐어 됐어 됐어. 그래서 점프. 키 갖고 있는 사람. 키 갖고 있는 사람이 가야 돼. 눌러줘 눌러줘 눌러줘. 5 4 3. 이게 뭔데? 다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아 다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아 다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아 다 같이 가야 돼. 누르고 내려와. 누르고 내려와. 오케이 오케이. 밟으면 안. 아하. 되지 않을까? 아이차 다시 눌러봐. 아유. 왜 빠이봐 왜 빠이봐. 여기 붙어줘 붙어줘. 누나서 바로 내려면 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점프하고 바로 왼쪽으로? 오케이. 팔면 또. 됐다. 아이고. 아 기다려봐 이거. 여러 번 남아줘야 되나. 다시 가. 밟아줘 밟아줘.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고. 일단 왼쪽에서 점프해. 맞아 맞아. 왼쪽에서 점프해. 1, 2, 3, 1, 2, 3. 아 1, 2, 3. 비켜줘 비켜줘 1, 2, 1, 2. 아 일단 일단. 열쇠 확보는 거 한 번 더. 열쇠. 노란색. 비켜. 맞아 맞아. 우와. 잠깐만. 아니죠. 저희. 이제 시작했는데 왜 그러세요. 이제 시작했는데. 맞아요. 다들 그리고 자기 색깔 숙제하세요. 우와. 어 잠깐 여기 여기. 저거 4명 표시가 4명이서 아마 밀어밀 수 있을 거야. 거먼. 거먼. 원대도 이런 거 있어서. 아 잠깐만. 어 뭐야. 미안해요. 아휴 진짜. 안 추워. 아 가만히 있어야 되는구나. 다시 밀어. 다시 밀고. 밀어. 오케이. 어? 아 뭐야. 어? 아. 천천히 해야 되네. 천천히 하나씩 밀어야 되네. 내가 한 번 해보. 어? 아니 그 지나가면 밀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그니까 위에 있는 박스를. 천천히 한 개씩 한 개씩 해야 돼. 아니다. 아니다. 내 머리 위에 떨궈. 머리 위에 떨궈. 머리 위에 넣어. 어? 이거 해봐봐. 손 내놓. 됐다 됐다. 가 가 가 가. 어? 내가 잡아봐. 네. 너 뭐야. 이 자식 바로? 아 이런 거까지 해야 돼. 이제 머리 위에 놓. 타 타 타 타 타. 걔 난 계단을 만들어 얘들아. 타 타 타 타. 타. 점프해 점프해. 이제 점프해. 너 ñ 여윽아 365. répashing. 왼쪽에 mede러ми TO. 보기에 전 proceso. 워. Mats. 적에는 supported. 왼쪽에 역 도시해 썼어. Let's 자리 Dienst. stad. 간식 빙. epoch. 아 같이 밀어야돼 먼저가 먼저가 빨리 어 그냥 모고도 빨리 밀어내는 거 아니야? 차를 쪄고 가보 어이 야 빨리 밀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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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 계속 밀어 계속 빨리 한 번만 밀어 아 싫어하네? 아 싫어하네? 아니 야옹! 어 뭐 한숨을 걸리 수도 있어 어이 거의 다 됐다 야옹! 아 네트님이 없.. 오 고! 나이스 웅 넌 더한 급해 응 왜 급해! 왜 급해 비켜! 비키라고 뭐야 햇빛! 아니 왜 한다고 넡! 넡 맞이! 햇빛님! 또 주먹 먹고 싶어도 패컵찟 하는 거 진짜! 그만! 이것은 또 주먹이에요 오늘은 실검 안 보내줄거야, 안돼? 와 이게 뭐야? 이거 이거 위로 가면서 죽는데? 아휴 아휴 잠깐만 마왕님이 생각보다 폐급인데? 아니 아니요 아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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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아 저렇게 한 명씩 앞으로 점프? 또? 앞으로 점프? 아니 저기 버튼 눌러줘야 돼 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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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에도 버튼이 있는데? 아 이거 내 쪽으로 한 명 와봐봐 나 혼자서 못 가 저기 어 왔다 아 그렇게 하는 거구나 오케이 뭔데? 아래를 누가 누르고 있어야 되네 내가 누를게요 찐뽕 아 어 우리 왜 이렇게 잘해? 저거 한 명 당견네 뭐지? 뭐야? 아 밑에 밑에 있다 어 이거 레티늄 하면 되죠? 레티늄 어? 어? 뭐지? 아니지 아니지 아 저거 안 눌렸잖아 밑에가 여기가 아 이렇게 한 번 누르면 유지되는 게 있고 아닌 게 있네 아 됐다 됐다 애들아 나 구해줘 잠깐만 저 열쇠 열쇠 먹으면 구해지지 않을까? 아 됐다 어? 이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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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이러면은 반.. 반주는 열어봐? 저거 어떻게 열어? 반주는 저거 반주는 햇빛님 그거 눌러줘야 돼 햇빛님 원래 있었던 자리 원래 있었 건데? 여기 여기 어? 어? 예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오시는데 오케이 오케이 아냐 그걸로 안 가도 돼 오른쪽으로 가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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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로? 어 한 번 해도 한 번 해도 어? 이렇게 나이스 잘하는데? 오 오 우리 지금 저쪽보다 비슷한가나? 이러면 되니까 저게 궁금하다 아니 도끼님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데? 그니까 브레이네요 우와 이게 뭐예요? 이게 뭐야? 이게 챕터예요 챕터 번호별로 하면 돼요 아 이번엔 우리 묶여있나 보다 어? 그래? 네 귀여워 아 아 단치야 아 리헌 리헌 점프 눌렀는데 아 맨 앞에서 진짜 눌렀는데 아 잠깐만 전단다 아 잠깐 잠깐 어 번호 맞춰서 와 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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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를 기다려봐 내가 머리 내 머리 위에 햇비가 올라와 기다려봐 이리로 가라고 그러니까 햇비가 1이라 해 햇비가 먼저 가야 돼 응 가 햇비 가 흠 잠시만 죽어 빨리 죽어 잠깐만 아 잠깐 기다려기임만 이거 나 순서대로 가야 돼 이번엔 단추가 1번 해 그러면 어 아니 1번 하라고 하면 1번 없게 올라와 그냥 단추가 1번으로 건너가야되는거 아니야 이거? 아니 아니 이거 반대로 하면 돼 아 오케이 반대로 할게 햇빛이가 한번 햇빛이 햇빛이 가고 햇빛이랑 같이 점프하는 거야 하나 둘 셋 네틴는 어디 가 가 가 가 가 아니 햇빛은 밟고 있으면 점프가 안 돼 안 됐어 잠깐 잠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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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해서 가야 돼 아니 이거 점프해서 가야 돼 앞으로 가면 안 돼서 이거 한 번 때려 올려야 돼 내가 가? 아 아니 점프로 점프로 먹어야 된다니까? 끝에 있는 애가 단추 먹으면 되겠다 단추 햇빛이는 해봐봐 아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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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달려 달려가 그 다음에 이제 뛰어 뛰어 아 야 잠깐만 햇빛이 아 단추 잠깐만 햇빛이 안 뛰어 아 이 미친 오케이 나이스 다 나이스 어 찌지마 아 아 이거 이거 일렬로 있어야 돼 아 일로와 계단 만들어 계단 계단 만들어 아 일렬로 있어야 된다며 아니야 계단 만드는 거야 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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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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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끌어 올려 끌어 올려 끌어 올려 어 억지로 한 것 같은데 머리 위에서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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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조금씩 올라갈 수 있어 아 힘들어 아 잠깐만 이거 2단계라는 거지? 2단계? 2대 2 이거 제가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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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드리면 안 돼 안정거리 유지해 안정거리 유지해 앞으로 먼저 가 앞으로 가라고 앞으로 가라고 조금 조금씩 움직이라고 이거 어떻게? 뭘 어떻게 타면 되지? 조금 조금씩 가라고 안정거리 유지해 어휴 어휴 이 사람들 순서랑 이거 한 명은 나랑 같이 가져와야 돼 오케이 하나 둘 셋 아 아 잠깐만 뭐 미끄러운 블럭인 것 같아 조심해 갖지마 치기지마 난비야 난비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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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한 번에 어때? 아 아 잠깐만 아 어 오케이 한 번에 아 서란 서란님 마지막 해야겠네 저리가 햇빛 저리가 아 오케이 거리 유지해 어 뒤에 올라올 사람들 생각해서 조금 더 하나 둘 셋 가자 가자 네 가자 가자 걷지마 이거 조금 조금씩 천천히 가자 비켜 닦아 됐어 앞으로 가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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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왕님이 먹어줘 앞으로 나머지는 앞으로 가 앞으로 가 앞으로 가 조금은 괜찮아 마왕 선 마왕 선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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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비해 나 머리 터질 뻔했네 나 머리 터질 뻔했네 저 햇빛 옆에 세우지 말아주세요 햇빛 옆에 세우지 말아주세요 햇빛 옆에 세우지 말아주세요 햇빛 옆에 세우지 말아주세요 저는 안달라게에요 아 야 잠깐 1,2선 햇빛 단추 나 망했는데 이거 아 아까처럼 단추 올라가고 망 올라가고 그리고 그리고 내가 망님! 어땠어 이제 끌어올려 점점점 우리 점프해 오케이 오케이 아 잠깐만 아 이거 망님이 남아있고 아 한 명만 있어도 되나? 아 이거 해봐봐 일단 아 뭐야 이거 아 이거 중간에 있는 사람은 나 중간이야 나 중간이야 빨리 기다려봐봐 나 중간에 올려줘 점프해줘 왜 너 거기 있는거 아니야? 왜 어떻게 하지 이거? 아니 잠깐 이거 중간이 아니 어? 뭐야? 아 갖고 가야 아 이거 나 저도 알거 같아요 어? 당하면 안되는거 아니에요? 그니까 저거 초록색이기만 한곳에 올라가면 되거든요 단추가 떨어졌고 그러면 우리가 거리를 좀 벌려볼까요? 좀 거리를 쩍쩍 벌려봐 골려봐 골려봐 화이트하게 줄 타이트하게 기다려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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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조금 더 조금 어? 어 이제 올라가 볼 수 있지 않나? 조금만 떨어졌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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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나 데려가 아이고 싫어해 아 개 개 데려가기 싫다 그냥 진짜 뭐라구요? 우리 잘하 우리 잘하네 천영팀 어디쯤 왔으려나? 아 그니까 궁금하다 응응응 아 망해 그만 때려 아 잠깐만 아니 둘이 왜 이렇게 사이 좋으신 건데요 다시 해 다시 해 저 색깔 블럭은 그 색깔 인사만 밀 수 있거든요? 아아 아 날아 아퀴로 아니 아 미안해 아유 아 죄송해요 단추 너무 펴고 싶게 생겨가지고 아 진짜 터네 망 먼저 그치 그만 붙기 이거 일단 해피가 밀어 밀어 일로 밀어 어 우리 어 어 블럭을 타고 건너가 한 명씩 블럭을 타 블럭을 타 내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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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이렇게 이렇게 어 야 너 가만히 있어 해피야? 가만히 있어 봐? 하나씩 너무 하나 하나씩 아 뭘 가만히 있으라고 한 거야? 왜 가만히 있으라고 한 거야? 해피님 블럭에 붙어봐봐 어 이거 마음 닿으면 가자 가자 어 가자 아 미치겠네 아 아 아 아 아 단추가 괜히 사람 펴고 다녀가지고 아 진짜 진짜 내가 여기다 마왕님 저거 올라가 이렇게 마왕님 건너가고 양도끼 건너가고 예 어 아 아 야 안 건너와도 돼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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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마왕님 해 아 때리지마 안전거 인지해 여기 여기 일단 단추 건너와 일로 블럭 타고 빨리 점프해 꼭 도끼님은 안 건너와도 돼 일단 어 가 가면 다시 돌아와 다시 돌아와야 돼 그거 왜냐면 막대기 오고 다시 돌아와 다시 돌아와 다시 돌아와 자 오케이 오케이 어 내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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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일단 여기서 스탑 양도끼 열쇠 먹고 내려가고 내려가고 오케이 오케이 어 잠깐 저거 섬기 뭐야 섬기 뭐야 일단 햇비 정찰 아 저기 다섯 명 있어야 되네 아 조금씩 밀리네 오케이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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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 유지 거리 유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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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건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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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추 그 다음에 단추 건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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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곤 아 닫기 싫어 어 뭐야 저 또 해? 아 죄송해요 나가야 돼 나가야 돼 나가야 되는 거야? 어 했던 거 또 하지 않아 오케이 오케이 어 우리 2 다 깨는 거야? 어 맞아 3 너무 잘하는 거 아니야? 빠른데? 천장님 쪽이 2-3이래 어 이게 뭐지? 어 이제 붙을 거야 여러분 아 아 아 뭔지 알아 아 저기 가지 말게 일단 붙어 저기까지 없어 아 진짜 정말 싸움 야 이거 존나 어려운데? 이거 이거 3명하고 2이서 나눠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잠깐만 기다려 보아 이거 3명하고 둘이서 나눠야 되는 거 아니에요? lascik 이거 나는 여기 무임승차할게 내가 빨간 알 핏 아 저게 Gregoryidas 아 나 이거 알았다 이거 그냥 머리에 싸와서 한 명이 가 이거 한 명이 가면 안 되고 아 잠시만 아 3둘? 오케이 3둘 마흥님은 혼자고 해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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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하 마흥이 어머 해피 해피 마망님 머리에 타자 마망 머리에 타 아 단추 맞냐 이거? 우리 조종하는 거 아 마망님 급해 급했어 너무 급했다 다 좋은데 딱 일자야 우리 움직여서 기억이 안되는데요? 아니 아니 야 단추 내 머리 위에 타 아 도끼님 어딘지 위치 알죠 저요? 타 타 내가 할게 아니 저걸 왜 기억을 못해 아니 해보세요 움직여서 이게 안된다니까 이게 쉬운게 아니야 뭐라는 거야 개쉬운데 갑자기 위에 중앙으로 가면 돼 어 위에 중앙으로 가면 돼 아아 와 단추 실화야 진짜 관찰력 말을 해주지 아 난 이거 당연히 할 줄 알았지 말을 해주지 어 이거 뭔데? 그냥 가면 돼? 아 체크 포인트 아 체크 포인트 일로 다시 가면 되네 이거는 다섯이 다 같이 가는 거 같아 이거 아니요 캐리해주세요 타봐 다 계단 계단 아 오케이 저기 조금씩 또 이쪽으로 안 하셔야 될 것 같아 아니 아 미안 미안 아 좀 욕심내 체크 포인트 있어 있어 괜찮아 괜찮아 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 나이스 이거 아무나 밑에 해도 되겠다 어 손 대할까요? 어 어 커먼 아무나라면서 일자로 좀 맞추어 간다? 일자로 맞추자 뜨거워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아 뭐야 아 이거는 몰랐지 아 잠깐만 빨리 가야되네 빨리 가야되네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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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 왔어 느낌 왔어 그냥 무조건 계속 뛰어야 되네 아 잠깐 랩 밑에 해피 맞아? 아니야 이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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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랐다 몰랐어 몰랐다 이렇게 해도 되기는 해 어 이렇게 해도 돼 뛰어 계속 뛰어 계속 뛰어 영원히 뛰어 가자 뛰어 뛰어 아 두 손 하나 한 손 내고 아 한턴 저기 있으면 돼 세 명만 있으면 되는 거 같은데 아까 맨 위에 있는 두 명은 그냥 들어가고 세 명만 있어 세 명 아 세 명은 저기 있자 reading 공업트 레틈이랑 제가 들어가야 돼 오케이 준비 , 여기 손에ió ources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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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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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1배 열어! 1배 열어! 들어가 들어가! 야.. 아 각도가.. 이렇게 되었어야 될 것 같애 나 너 пов사! 우리 잘하는데? 좋은데? 괜찮은데? 나쁘지 않네 천향팀 3번일 때 진입했나요? 뭐야 이거? 근데 뭐지? 와 Maisie... 왼쪽으로다니면 떨어질 수밖에 없어 2순서대로 다 공덕독이야 이건 뭐야? 어 잠깐만 어 저기 비켜 안돼 어? 아이고 와 저기 뭐야? 나 낑겨 죽는 건 상상도 못했는데? 콜톡님 자주 죽으시는데? 뭘 자주 죽어요 일로 붙어 도끼님 죽는다 죽는다 또 또 콜톡 이제 뭘까 궁금하다 가만히 있으면 어 왼쪽으로 좀 붙어야 될 것 같게 얘들아 왼쪽으로 오른쪽이네 까비 오른쪽이 아 오른쪽 오른쪽 까비 맞으면서 좀 익혀야되네 맵이죠 살짝 응 어쩔 수 없었어 한번 알아간거야 도끼님 아 도끼님 저 밀어 떨어트리려구요? 하하하하 매우 매우 미시네 아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이야 마운스 오케이 아이고 마운우 내 자리 있어야 되네 근데 그 와중에 도끼님 왼쪽 가서 죽은거 뭐 심의하는거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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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양님 아직 2-4중이래요 2-4? 2-4? 오른쪽으로 가야비 아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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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가장 많이 알았다 해 Shap coment 하하하하 그건 말해 하하하하 저쪽팀이 5단치래요 단추, 단추. 냥? 헤이! 마이썬! 굿댓! 난 오슬드! 아니 근데... 이 닷이라 하고 있다고? 반응 뭐야? 이 닷, 반응 뭐야? 그리고 선풍기 아니야, 그거. 아, 저쪽 팀이 5단치래요. 이게 뭔데? 이게 뭐야? 빨아들인 거구나. 아, 나 빨아들어줘! 아, 오케이, 오케이. 언더스탠드. 응. 아니, 도끼... 아... 오케이, 나이스. 뭐 누르면 되는 거야? 스페이스야. 이거 스페이스야. 이게 뭔데? 가야 될 거 같지 않아? 가야 되는데? 단추 죽겠는데? 아, 나 해피구나. 아, 이거 한 명은... 한 명은 빨아들인 상태로 끌고 가는 거네. 아, 그만하네. 서로 끌어들이면 안 되고, 봐봐. 이러면 단추가 마음 끌어 당겨야 돼. 해피 그만! 야, 이씨. 아, 잠깐만. 리리. 어?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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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방금 발판에서 네 번째 사람이 다섯 번째 사람을 붙인 상태에서 하는 거야. 나머지 사람들은 스페이스 누르지 말고. 그냥, 그냥 타? 아니, 마흥님 트롤도 타고 마흥님이 해피를 끌어 당겨주면 돼. 네? 마흥님 해피. 그리고... 이러면 망했어요. 한 명입니다, 달린 상태에서. 아니, 근데 그 다음에 저거가 어렵지 않아요? 빨간색으로 올라가는 거? 일단 이거 먼저 해볼까? 아들아, 못 하는 줄 알았어. 앞으로 가. 마흥님이 나 끌어 당겨줘야 돼. 마흥님이 나 해줘야 돼. 마흥님이 나 해줘야 돼. 마흥님이 나 해줘야 돼. 마흥님이 나 해줘야 돼. 네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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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누가 끌어당겼어 한 명만 타는 거네 네 명이 공중인가 보다 일단은 네 명이 오른쪽으로 공중에 떠 있어야 돼 일단 가자 이리로 와 일단 와봐봐 햇빛 이리로 오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설명을 하자면 봐봐요 제가 가잖아요 간 다음에 즉 양도끼가 햇빛을 끌어당겨 그런 다음에 이쪽을 건너가잖아 건너간 다음에 햇비가 나머지 우리 네 명을 다 끌어당겨줘야 돼 우리가 오른쪽으로 쭉 가고 그냥 스페이스 누른 상 오른쪽 바라보고 타고 다 각자 스페이스 누르고 있습니다 오른쪽 보면서 아니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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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봐봐요 일단 이렇게 와서 다 와보세요 아니 양도끼가 안 누르고 있어 양도끼 아 어머 미안 포기해 미안 포기해 미안 포기해 그냥 이렇게 한 다음에 앞으로 쭉 가봐요 간 다음에 처음에는 햇빛만 눌러 눌러 아니 아니 올라가면 어떡하니 햇비야 아니 눌러들어 잠깐만 일렬로 이거 네 명이 닭다로 당겨야 돼 어 자 처음에는 양도끼가 아아 살려줘 햇비 어 이런 식으로 일로 와보세요 처음에는 양도끼가 레트님만 아 오케이 그 다음에는 이제 레트님 레트님이 다 빨아 당기고 우리가 오른쪽으로 쪼끔씩 가야 돼 뭔 말해? 빨아 쪽으로 햇비야 햇비야 지금은 하면 안 된다고 시작부터 그냥 다 빨아 당겨 보시면 돼요 쫘악 그냥 다 빨아 당겨 그냥 다 잠깐만 눌러봐라 어 이 상태에서 저 빨아 당겨 누르지 말라고 누르지 말라고 누르지 말라고 안 누를게 안 누를게 이거 딱 이거 와봐봐 이거 보세요 제가 오더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알겠습니다 오케이 이거를 오른쪽 바라보고 스페이스 누른 상태 왼쪽 바라보시면 안 돼요? 한 명씩 타는 거예요? 다 스페이스 누른 상태에서 다 오늘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가야지 응? 오른쪽 끝에 매달려 있어야 돼 응응 맞아맞아 내가 끝도 있을 테니까 내가 내가 어 오케이 다 스페이스 누른 상태에서 계속 잡다 지금 누군가 스페이스를 뗐다 어 어 이거 좀 빡센데 어 이거 좀 빡센데 일단 혀 봐 혀 봐야지 밤을 알껴 어 이렇게 이렇게 맞아 이거야 절대 스페이스에서 소리되지마 단큐는 안 해도 되지롱 손에 근육이 없으셔 다시 나시 탈 준비? 어 다시 탈 준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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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처럼 타면 돼 어 어 잠깐만 이번엔 반대야 반대였어 이번에는 반대였어 이번에는 자 이번엔 반대네요 어 어 와 이거 오케이 다시 마 다시 마 망님 왼 왼쪽으로 오 망님이 왼쪽으로 가 응? 응 이거 내가 봤을때 샤윙님 팀이 여기서 끝난다 이제 망 오른쪽으로 갈 준비 망 오른쪽으로 뛰어 난 이거 반대로 어 어 네 반대로 반대로 얘들아 반대로 내가 신나고 그런가 난 가만히 있어 아니 렛츠시 어? 네 얘들아 잘 있어 렛츠시 반대 근데 이게 내가 한번 빨아들여주면 방향 전환이 안되네 응 아 명기야 여기 너무 어렵다 아 용아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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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우리 잘하는데 이제 응 응 그니까 렛츠님 구멍이라니까 아 뭐래 우리 탐퍼낼 그런 사람이 아니야 다시 왠쪽 보고 반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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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 덕진님 어 어 마왕님 어 좀 더 크게 붙여야돼 어 맞아 마왕이 움직여야돼 덕진님 너무너무 여기 시각에 봐 밭에 없어 어 나 우리 따라 드리는게 더욱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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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일단 해봐 알람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마왕 건너가고 반대로 이제 반대로 보고 오케이 반대로 어 어 오 앞으로 가져야돼 그치 마왕님 오 오 다시 오른쪽 오른쪽 오 이거 가만히 있어도 되겠다 오 오 오 오 느껴져 느껴져 누구야 누구야 비켜줘 해피야 해피 어 마 나이스 여기서 탐하지 오 오 아니 나이스 잘하는데 우리 아니 오 오 따라잡힌거 아니야 우리 저 여기서 선바슬리래요 뭐 나 뭐라고 어 이건 뭐야 기억해래 내가 내가 저 끝에 있어야 되지 왼쪽 끝에 뭘 기억하라는거야 다 자기색깔 그리고 초록색을 저기다 밀어놔야돼 아 나 초록색을 저기다 밀어놔야돼 시발 어 시발 나 기억 못했는데 내 머리 이거 어떻게 빼냐 나 해피꺼 나 알아 제 머리 이거 어떻게 빼요 비켜봐 비켜봐 어 어 어 해피꺼 여기 오른쪽이 해피야 너만 할 수 있어 일로와 아 잠깐 이거 우리 일단 망했거든요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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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자기 캐릭하고 자기 캐릭이랑 같은 블럭 색깔 두개만 외웁시다 오케이 오케이 넌 난 어떤데 아 아 실화야 아 나만 맞췄네 아 이거 진짜 빡센데 일어나도 심심해서 기억하고 이제 자기 색깔이랑 그건만 어 어 일단 나는 블럭 없다 제가ường으로 갈게요 밑에 조기 밑에 조기 밑에 조기 밑에 조기 세 친구 좀 더 Mosche 더 맞은 등 networks 이거 내 건데 왜 그랬어? 비켜, 멍 비켜. 해피 비켜. 나 비켜. 아니, 아니, 아니야. 야, 야, 그거 내 두고 비켜. 야, 야. 야! 야, 저리가. 야, 야, 이거 어떡해. 아니, 아니, 아니. 야, 해피야. 아, 못다. 어, 어, 어. 비켜, 비켜. 아니. 어디까지 비켜. 안 돼. 스페이스바로 끌어당힐 수 있다. 야, 저거. 해피야, 해피야. 아니. 심지어, 해피 미치도 아니네, 여기. 니꺼만 더. 아니. 와, 단추 해피. 아니, 해피 싫어요. 아니, 해피 뭐야. 가만히 있어도 된다며. 아, 롤, 롤 이해했어요. 어, 난 진짜 가만히 있어도 돼. 그러니까 여긴. 여기, 여기. 맞아,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왼쪽 중간에.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이제 이해했다고? 레전드인데? 왜, 왼쪽 중간? 응. 나 간 적게 꿀. 이쯤이었나? 기어리였는데? 나 이거 묶여야 돼. 비켜줘. 어, 오케이. 이쪽이었나요? 어, 나 이거 어떻게 가냐? 이렇게 했던 거 같은데? 나와보세요. 나 죽으면 죽임. 이거, 이거 어떡해. 이거 어떡해. 나야. 이거 어떡해. 이거 어떡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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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진짜 레전드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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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 맞혔네. 어, 이거 다 했는데. 어, 아니네? 하하하하. 아, 뭐야, 단춘은?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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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너무 깜깜하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니, 단춘님. 어떻게 저 위치를 기억을 못하는 거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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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키야, 네 거 빨리 해야지 내 걸 할 수가 있어. 잠깐만, 됐다. 야, 힙해! 너 거기 아니야! 너 여기 아니야! 아니야, 너 여기 위에요! 이렇게 한다, 이렇게. 여기 봐. 막니 여기 가운데. 너무 어렵네. 아 잠깐만. 저 공중 플러스 못 잡는데. 뭐 해? 야, 김동기. 아니 다른 데도 안 됐잖아요. 저기로 안 됐잖아요 양도께 블러 캐릭 뭐 하나 맞힌 게 없어 아니 다들 자기 캐릭만 기억을 해주세요 알겠어요 여기 여기 아 이거 보는 방향도 기억해야 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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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보는 방향도 기억해야 돼요? 잠시만 저 여기 색깔 좀 칠해놓을게요 잠시만요 아니 볼펜으로 색칠해 아 볼펜으로 색칠해 아 진짜 싫어야 사람들 넘어가 이거 보는 방향도 맞아야 돼 레전드인 근데 웬만하면 방향은 오른쪽이야 오 됐다 빨아들일 수 있어 빨아들여가지고 아 그거 내 건데 아 지나가 오 X됐다 잠깐만 아 잠깐만 일단 내 자리 여기였던 거 같은데 아 잠깐만 잣필 진짜 이제 бу을거 박힌 한 거 아 이거 내가 보기에 bloc 좀 제발 일단 해피 블럭 걸리 sensor 제가 보기에는 처음엔 망함 아 제발 나오지mel아 제발 으 따로잡히는 거야 에반데 이거 le'tier 아 빈은 블럭 내가 옮겨줄게 아, 안 되는구나, 이거. 민희인게. 아주 오깨만 있었던구나. 아, 나 씨, 이만. 이거 싶다. 나 존나 무력해. 굴러가 없으니까. 이 새끼들 트롤하는 걸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게 이게 존나 무력함, 그냥. 여긴가? 제발! 오, 됐다. 뭐 해? 나 좀 이렇게 찍어요. 됐다. 나 다 했음. 나도 다 했음. 람맹고? 아이, 뼈야! 아, 이 남의 거네. 이게 어떻게 된 얘기가? 남의 거네. 남의 거네, 왜 께 질냐? 아이고, 진짜! 아, 남의 거네. 아이고. 너 언의 뷔 만들어버린다. 아니, 심지어 지껏 못 났어. 아니, 너 다 해놨는데 그거를.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와, 저 대항이네, 그냥. 아니, 언의 뷔야. 걔다 여기도 아니었는데 왜 올라온 거야, 도대체? 그러니까 아 제발 햇빛한테 또 햇빛 블럭이야 잠깐만 기다려봐봐 나 글러나가기싶네 햇비가 먼저 가죠? 아니 근데 도대체 자기 블럭하고 자기 캐릭스 색깔을 왜 못 외우는 거야? 그러니까 또 멍청이조라고 하면 안 되겠죠? 비켜봐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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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해줄게 나 비켜 내 블럭 내 블럭 좀 한 개 해줘야 돼 넘어가 넘어가 양도끼 넘어가 아니 가 이거 가져가 보라색 나 거기야 아니 아니 노란색 비켜 어? 비켜봐 비켜봐 여기 교통정리가 필요해 보이네 양도끼의 피 아 제발 블럭 좀 제발 이거 블럭을 먼저 처리를 하고 이거 미는 건 안 돼도 이거 스페이스로 다른 블럭 옮겨줄 수 있거든 햇비님 블럭 내가 옮겨줄게 햇비님 그냥 자기 몸 간수만 해봐봐 네? 진짜 미치겠네 블럭 없는 사람 구석에 박혀있어 맞아 이거 내가 내가 햇비코트까지 할게 내가 박혀있을게 나 없거든? 귀여워 응 봐 나 저쪽이네 나 밑에 있을게 오늘 레츠님 빨리 두긴데요? 아니 그냥 할 수 있어 하나 왜 이렇게 말씀 처리하는 거야? 여기 점 에..에 여기까지가 단추? 저기? 여기 안 나 햇비코트까지 했어 내가 보라색은 보라색 아 잠깐만 기다려봐 나 어디였지? 마흥님 보나 밑에 모르는 거 아니겠지? 설마? 마흥아아아아아 왜 이렇게 잘해? 나 까무었어 마흥 틀렸다 둘이 바뀌었어 블럭도 아니었네 아 나 블럭은 잘했는데 정신차려 어? 저거 대는 침칭이네 어 나 맞았어 문제 두 사람의 미치만 바뀌었어 아 진짜 실화야 아니면 진짜 아 다행이다 막 오빠가 저 마지막에 움직일게요 어 햇비코 내가 햇빛님 본인 위치만 잘 기억해 오케이 먼저 밀고 니크로 두 사람의 미치만 어? 내 감 끝 나도 끝 나도 끝 오케이 마흥님 거기 맞아요? 그러나? 야 밑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마음 왜 거기 있어? 그니까 마음 거기 맞아? 나 여기 많죠? 진짜? 아니면 마음은 어? 맞네? 됐나? 됐나? 드디어 됐나? 와 야 된 거 같아 어? 드디어 됐나? 어 잠깐 잠깐 추억 보려고 괜찮나? 네? 나이스 나이스 와 야 이거 이게 어디서 이렇게 돼? 아빠 토양? 뭐야? 나 열쇠 열쇠 가지고 어? 어? 열쇠 가지고 문 열어 문 열어 열면 되는 거 아니야? 열면 돼 열면 돼 깜짝이야 어 맞네 몰아가길 이거 차장님 절대 못 깬다 아 이거 햇빛 진짜 옆에 있었으면 내 대가리 부셨어 진짜 아 사로가 와 아니 어떻게 자기 블록 하나를 못하는 거지? 아 이 어렵네 깜트러리 저희 사로가야 돼요 어 오케이 아 죄송합니다 햇비님 저도 모르겠는데 과격한 발언을 아 근데 햇비는 저러고 남도 방해하는 게 레전드임 아니 그니까 나는 아 진짜 거기서 살짝 나 못 참을 뻔했어 어 오케이 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어? 1단 그냥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어 그래? 1단으로 있어봐 1단으로 어? 어? 어차피 뭐 되는 게 없잖아 응? 다가오는 공포 에이? 아 빨리 해야되나봐 아 바로? 어 근데 바로 다치는 거 같던데 어? 아니면 머리 닿고 있어야 되나? 아 한 명이 머리 닿고 있어야 되나? 아 아 다가오는 거 보잖아 일단 이거가 한 명이 한 명 레위어 안 되네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해봐 점프해봐 다들 점프 기다려봐 여기서 점프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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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오 아 어 가가가가가가 오케이 나이스 아 나이스 유우 뭐야 이거 나이 먹이는데? 비지 일단 우리 일단 기억력 안 되는 거 확인 도착하고 오기 어려울걸? 맞아 어 오케이 진짜 햇빛는 뭘까? 햇빛 다행이다 노래 잘하잖아 그럼 어디서 놀지? 무슨 말이야 어? 깜짝이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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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뒤에 저 벽을 가져오자 저 오른쪽 끝에 음 열쇠 먹지 말아봐 열쇠 먹지 말아봐 열쇠 먹지 말아봐 다섯 명 가야돼 햇빛 아 가 어 부근하게 위에 있는 블럭을 줘야돼 올라가도 근데 왠지 저 위에 있는 블럭까지 갖고 와야될 것 같아 위에 블럭까지 아 기다려봐 이 블럭을 줘 봐봐 얘를 올라가려면 이거 밟아야죠 올라가려면 밟아야지 올라가려면 밟아야지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거를 2단으로 싸야되는 거 같아 이거 잠깐 밀어봐봐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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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와봐 이리 와봐 햇비야 이리 와봐 아 안.. 안 되지는 어.. 될구나 예 그만 어 이 정도 하면 되지 저거를 떨어뜨려 보자 임의로 네 도끼님이 들어서 조금만 빠진다 와..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가는거야 응 넘어 오세요 的时候 cier 일로! 일로! 일로 일로! 으하다 여기서 이걸로 이제 막아서 열설을 먹고 먹어봐 열세 양쪽으로 하나씩 막아야되네요 양쪽으로 하나씩 막아야돼 쪘는게 아니라 어 맞다 까먹었음 3종 아 하나만 있어도 되네 아우 아파요 그러면은 5개짜리를 일단 연주이가 5개 넣자 일단 이거는 이걸 타고 올라가야 되니까 일단 여기도 5개 넣고 그리고 열쇠를 먹으면 안돼 점프하지마 조금 더 이제 올라가자 올라가서 그쪽으로 이제 오른쪽에 두고 오케이 해피야 밀어줘 밀어줘 점프를 밀 수 있어 아니 해피야 어 한 다음에 열쇠를 일단 챙기고 일로 일로 왼쪽이 문 아 오른쪽이 문이예요 왜 이리로 가요? 왼쪽이 문이예요 왼쪽이 문이예요 왼쪽이 문이있음 어 모른데요 아 이거 놀라운 사실이 오 나이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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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왕 남이 다 나쁜데 해피 서문구 공개했니? 왜요? 뭔데 아 다행히도 공개 안 됐어 다행힝 뭐야? 뭐야 아 뭐야 아 뭐야 아 기억을 하는 건가 아니 그냥 여기 떨어져요 오? 이렇게 아야? 뭔지 알겠어? 아 처음 떨어질 때 열쇠 먹어줘야 된다 왼쪽에 있는 그리고 위에서 고드름 떨어지는 걸 피해야 돼요 이렇게 레츠님 수준 와 나 맞춰야 돼? 그니까 레츠님은 왼쪽으로 떨어지세요 네 이거 다 다른데 방향력이 있어 어 아니야 아니 그리고 고드름이 두 개가 한 번에 떨어지는 게 아니야 응 왼쪽 먼저 떨어지고 오른쪽도 떨어지고 어? 응 아니 마왕이 학습 능력이 없는 거야? 응 야 피지컬 엄청난 아니야? 왼쪽 오른쪽 아 이렇게? 확인 다시 오른쪽 왼쪽 아니 두 개가 날 막았어 아 단추야 두 개가 잘 막은 거예요 아 그래? 잠깐 잠깐 이거 약간 내가 잠깐 내가 반대쪽으로 가볼게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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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말 맞았어 아 잠깐 단추 햇빛 팩급 띄워 진짜 진짜 뭐야 잠깐만 잠깐 먼저 가봐 아니 난 가서? 아니야 그냥 너가 떨어져 내 머리 위로 떨어진다는 생각? 오케이? 이리와 그치 그치 어 했어 했어 이제 야 한 명씩 가 햇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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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이리 도끼 양도끼 머리로 가 일단 햇빛 도끼 머리로 가 그리고 이제 단추가 너 독? 들어가 들어가 줄래? 망 올라 들어가줘 가 단추야 들어가 줄래? 어 들어가면 돼 그냥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와 좋았다 내 편의 한숨 근지 어디까지는 죽겠다는데? 아니 이거 한숨이 아니라 약간 오케이 오케이 저 죄송한데 지금 상대편 3-3 거기에 갇혀있대요 어 이거 뭐야 뭐야 이거 잠깐 아 아 잠깐 꺼지네 아 어 어 위치가 다 달라지네 할 때마다 어 오케이 우와 이거 어떻게 이렇게 빨리 야 좀 빠르네 이따 오른쪽에서 다들 모이자 어? 미안 아 이거 맞춤 막히는 거 오케이 코덕기 우 확인 욕심내면 안 돼 어 그리고 열쇠 바로 위에 있는 사람 먹는다는 마인드로 가져오고 내가 먹을게 무슨 일이란 거죠? 아 단추님 내가 먹는다니까 내가 먹을게 열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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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이렇게 일렬로 서있을 거야? 너무 무서운데? 아 일렬이 근데 맞는 거 같아 어? 거기는 단추님 맡길게 어? 아유 아 기 차이나 죽었는데? 하하하하 기 좀 저보세요 그 열쇠 바로 위에 있는 사람이 먹어야 돼요 아아아아악 그 열쇠 바로 위에 계신 분 열쇠 유기하시면 안 돼요 단추님 나야? 또 나야? 바로 내려가서 열쇠 먹고 도대체 햇빛은 왜 죽는 거야? 오른쪽 버튼만 누르면 되는데? 햇빛 먹어야 돼, 열쇠? 햇빛이 열쇠 걸리면 재앙이다 열쇠를 못 먹는다 열쇠가 터진다 단추 단추? 단추? 일부러 그러는 거지, 내가 미안해 나 큰 힘이 해 개쉬운데? 이렇게 하면 되잖아 단추 목줄 좀 채워봐, 잠깐만 아, 또 단추야! 할 수 있지? 믿어, 믿어, 믿어 없어, 없어 아니... 아니, 왜... 또야, 진짜? 와, 나 햇빛한 줄, 진짜 마왕, 마왕 이번에 나 아니다 렛트닝 가줘 아, 숨어, 숨어 아, 내.. 햇빛은 왜, 왜, 왜 왜 움직이려고? 제발, 가만히 있어! 너무 무서워 햇빛 한 번 치러 업어 네트 어? 제발, 제발, 한 번만요, 제발 아잇 햇볕아 자주 생각했어 너가 있어서 좋아 미쳤네 그냥 너가 있어서 좋아 아 잠깐 시간제한 뭐야 이거 뭐 시간제한? 뭐 니 모자 와 맛있겠다 많이 먹어야 되네 아 잠깐 잠깐 왼쪽 셋 오른쪽 셋 아 이거 기다려봐 이거 다시 해야 된다 그 햇볕님 혼자 쳐 나가지 말고 여기 할 판 안 보이시나요? 아니 진짜 어 이거 햇볕님 이거 이거 어 이런 또 한 명이 없는데 이거 위에 부터 해야 돼 다시 먹어봐 어 저것도 신나베 여기 반대쪽 오케이 아우 나이스 이건 어떻게 먹어? 아 알겠다 이거 한 명을 위로 올리면 두 명이 중앙으로 와서 두 명 짝지어서 먹고 아 이렇게 그리고 아래쪽은 아래쪽은 햇빛 망이가 아래쪽으로 안 붙는 거를 됐지 오케이 나랑 단추 양도끼 셋이서 우리 왼쪽 발판 먼저 가자 오케이 오케이 일단 중앙 먼저 먹을까요? 어때요? 중앙을 아래 햇빛 햇빛 망이 중앙부터 해도 돼 오케이 중앙으로 오케이 중앙 저게 머리를 쌓아야지 먹을 수 있어 햇빛님 모아봐 해 해 못 먹었다 비와 이마 자세요 다시 어 이러면 다시 도끼야 도끼님 어디가? 도끼야 왼쪽 왼쪽 도끼야 아 잠깐만 잠시만 저 도끼 보내지 마 차라리 내가 갈게 오케이 다시 타 그냥 우리는 우리는 하자 다 했다 왜 내려가요? 다 했다 네 어 붙여놨는데 햇빛님이랑 나랑 잘했어 우리 다시 다시 해보자 어 이거 한 번에 먹는다며? 어 올라가는 시간도 있어야 돼 햇빛님 다시 양도끼 단추 왼쪽으로 응 햇빛 망이 가운데 것도 먹어줘 이거 한 명 오케이 내 쪽 도끼님 도끼 이리로 와봐 어 잠깐만 아주 단추 내 머리 밟아 나 보내는 거 맞아? 어 응 왼쪽 놓았고 좋다 좋다 오케이 이거만 하면 될죠 우리는? 제가 여기 있을게니까 둘이서 머리 어떻게 하세요 어디 가니까 직접 줘 기다려봐 이거 먹고 갈라고 갈게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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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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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 시간 안된다 올라가 올라가 10세까지 해야되는구나 중앙에 10세 대기 좀 해줘 한 명이 오케이 오케이 우리가 하면 돼 왼쪽 왼쪽 나 이리로 갈게 오케이 좋다 좋다 오케이 빠른데 빠른데 우리 존나 빠르네 빠른데 빠른데 우리는 저거 먹으러 가자 야 우리 20초 남아 아 그러니까 열쇠 먼저 열쇠 먼저 가야 돼 열쇠 왔잖아 왔잖아 일로 옮기잖아 햇비야 내가 열쇠다 내가 열쇠다 다들 비켜줘 옆에서 비켜줘 비켜줘 다 비켜줘 아닌 사람 그치 어 열고 됐다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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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끼 와 내가 열쇠다 진짜 햇비님 아니 열쇠가 자꾸 빨려 들어와 내 쪽으로 봐 열쇠를 처음 먹은 사람한테서 음거질 수도 있어요 아 진짜 마지막에 봐야 돼 나이스 이건 뭐야 14초인데 일단 밀어보자 밀어 오 오 오 오 빨리 가야돼 빨리 가야돼 어 뭔데 뭔데 근데 열쇠가 어딨어 여기 뭐가 있나 잠깐 잠깐 뒤 한번 와보자 봐봐봐 아 뭐야 아 이거 밀면 이게 연장이 되네 아 아 아 아 이거 하나씩 나 뭔데 올라가게 해 올라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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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 햇빛 한 명만 올라가는데 한 명만 응 좀 올라가 또 둘 올라가야되고 응 쫙 밀어 그냥 아 밀어 밀어 햇빛 날지 아 열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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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끝났다 이러네 아 잠깐만 어 긴깐만 이거 블럭 하나 갖고 와야된다 응 한 명이 못 올라가잖아 이러면 근데 지금 끝났어 내가 볼게 뭔 말인지 알겠지 맨 위에 있는 블럭 하나 떨궈야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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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근데 그냥 쭉 밀어서 가도 되는데 맨 마지막에 남은 사람이 못 가잖아 그러면은 내가 하나 가져올거 있어요 어? 가져올게 있어? 응 있어요 있어 내가 아까 마지막 거 밀었잖아 아 그러니까 마지막 거 어 일단 1층에 두 명 나머지 올라갈 준비하시고 올라가서 하고 있어 하고 있어 어쩔 수점 맨 위에 있는 한 캔블러가 갖고 와야돼 저걸 넘어가서 가져가요 넘어가서 응 저거 1번짜리 밀면 안 돼 1번짜리를 바깥으로 쩔구고 이걸 내가 밀을게 어, 많이 밀어 어, 잠깐! 어? 어, 왜? 이거를 머리 위로 올려야겠다 어, 머리 위로 올려서 해야 된다 리리리 네 일단 봐볼까? 재밌는지? 일단 봐보자 어, 일단 봐보자 어, 일단 봐보자 어? 어? 아유, 렛츠님 뭐 하는 거예요? 아유, 렛츠님 으응 야, 진짜 이거 리셋 다시 안 됩니까? 아유 나 괜찮던 같은데? 렛츠, 렛츠 일단 둘이서 밀고 나머지 올라가세요, 먼저 올라가 난 그 와중에 집밥까지 다 넣었어 올라가 햇빛, 햇빛 머리 받칠 준비? 어 두 명, 두 명 올라가면은 어, 안에서 햇빛 머리로 저거 떨궈주고 나도 있어야 될 듯? 어 아니, 그냥 햇빛이 가져오면 돼 내가 가져오면 돼 쭉쭉 다 어, 여기 다시 아니, 망님 열쇠는? 망님 열쇠는? 아, 망님 열쇠는? 아, 망님 열쇠 아, 망님 열쇠 어, 잠깐만 한 명 더 그래, 그래, 그래 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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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님, 봉충아 아, 열쇠가 좋았네 내 15초? 뛰어봐 뛰어 해피컵 밀어야 돼, 밀어 우리 밀어줘 어 레전드 밤 발생 일생! 아니 열쇠를... 내가 이상하게 불렀는데... 깡통행동! What's going on?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그럼 이제 서로 머리 받쳐줄 준비 오케이 비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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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열쇠 먹어 열쇠 먹어 열쇠 먹고 열쇠 먹고 오케이 가자 어? 비켜 비켜 왼쪽으로 비켜 아니 한 번에 해도 돼 그냥 한 베란다 하면 비키면 되니까 그냥 그리고 이제 계속 밀고 양도끼만 일단 빠져봐 봐 오케이 잘 넣어 rose 올라오면 오 X2 오 오케이 나이스 오 오오오오오오오오 useful 아 쉽네 이게 뭔데 고개 아직 3 다시 3 이에요 계속? 아니죠? 에이 설마 아니죠? 아 3 다시 4에 갇혀있대 우리 go 틀린 그림 잡기 아 뭐야 이거 ersch. 아니 위는 어떻게 먹어? 여기부터 어떻게 먹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여긴 도나시 가는데 여긴 2명에 가야 돼 거기 빠지면 못 나오네 가만히 있어봐요 레트님 점프! 레트님 점프! 레트님 점프? 나도 불러줘 천천히 와 들어가시면 들어가자 올라가.. 올라가.. 어.. 오케이x2 오케이 올라가서? 올라가서? 한 명 더 올라가야 돼 왕님 올라와 볼래요? 응? 응? 여기서 우리가 뭐 어떻게 해야.. 아 이렇게 해야 되네 understand? 응? 이거를.. 맨 이를 저랑 망님 하겠습니다 도끼니 오른쪽으로 그렇지? 저랑 밑에 해핑하겠습니다 해핑 올라와봐 내 머리에 올라 점프? 그치? 점프? 됐지? 이렇게 하면 돼 이거 위에부터 하고 내려가.. 한 명만 내려가고 위를 쫙 하자 응 열쇠까지 먹어야 돼 아마 중앙 아래될 것 같아요 해핑 님이 아래를 쫙 먹고 우리 둘 둘 나눠서 위로 하자 가만 어 이거 올려줘야 돼 이거 한 명 올라가고 올려줄래? 응 나 봐봐 오케이x2 봐봐 봐봐 아 하고 있어봐 저 밑에 갔다 둘이서 하고 있으덴 해피야 얼른 점프해 해피 점프 그치? 자 내가 이리로 가서 하고 있을게 망님 커버 두 명만 하면 되긴 하네 여기 또 없어요? 하나 둘게 그렇지x2 어 좋은데 나 올라갔어 나 나 이거 제일 빠른데 기다려보세요? 이렇게x2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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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먹고 있죠 어 좋아좋아 이거 끝에 안된거 같은데 오 개좋아 어 하나 안됐어 아 롤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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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롤 응 열려주고 응 가 가자 일로와 해피야 어 그래서 잡아줘야되네 응 잡아야죠 그치 어? 어? 해피 저기 위로 올라와 그치? 올라가서 저거 왼쪽 먹어야지 아니 왼쪽 쭉 먹고 저 왼쪽도 해피님 나 끌어줘 가만 가만 나 인생 맨날 밟을랑 올라와봐 우리가 중간 거 먹죠? 올라갈 수 있어 마흔님 일로와 오케이 일로와서 먹어 나는 일로와 하나씩 먹고 열쇠가 아마 가운데에 생길 것 같아 단순히 먹고 저거 마흔님 끌어줘 우리 끌어줘 끌어 도끼가 들어가면 안될 것 같은데? 어 그리고 마지막에 도끼님이 끌어주고 있어야겠다 문쪽에 있나면 조금 더 빨리 해보죠 저희 오케이 일로와야지 올라가 햇빛 올라가 올라가 왼쪽으로 왼쪽으로 가 단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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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추 슬슬 빡침 아예 나 그거 해줄게 뭐? 내려오면 안돼? 햇빛님?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올라가 햇빛 내려가 내려가서 둘 다 먹어 아 둘 다 먹고 아니 나한테 밑으로 가 자 올라가 햇빛 일로와 됐지? 내려와 나 얘 데리고 가 이거 나도 데리고 가 밑에 그냥 올라가 던지는 오케이 그치 응 하고 올라가서 마흔 덮고 나 여기서 열쇠 기다려 ㅋㅋㅋㅋㅋ 열쇠 기다려 나 나 나 나 나 나 그치 한 명 한 명 올라가 열쇠 쪽에서 대기 빨아줘 마흔은 빨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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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해 점프해 단추가 좀 사라 점프 점프 오케이 오 우리 햇빛 햇빛 데려가야 돼 햇빛 데려가야 돼 마흔 어 햇빛 데려가고 그 다음에 햇빛 기다려 봐봐 햇빛님 끌어줘고 어 야 이렇게 오가가가가가가가가 오가가가가가가가 오가가가가가가 오가가가가가가 와 씨 잠깐만 햇빛이 있어 싫어졌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 단추 아 근데 X나 웃긴게 라운드 라운드 끝날 적은 단추마다 점점 싸늘해져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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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아 X나 웃긴게 아 X나 웃기네 어? 뭐야 이거 어? 죽었는데 우리 애들이? 어? 나 어디 갔어? 어? 나 노란색인데? 아! 아 이거 기다려봐 이거 매트님 저 뱉어주세요 아 이런지 이런 아 이런다네 아 지금 에임 다시 어 됐다 어떻게 먹는데? 싸 싸서 맞춰 아 단추 에임 싫어요? 매트님 띄우세요 나이스 햇비 도와줬어 다시 하하하하 하하하하 어 안되는데? 하하하하 이거 머리 위에 올려줘 그럼 더 쉬워 하하하하 하하하하 귀엽다 어? 아 저 마흥이 왜 이리 싫어해? 아 뭐야 하하하하 아 마흥이 왜 이랬 것 같아 하하하하 아 됐다 됐다 하하하하 이대로 그냥 들고 가면 되는 거 아니야 햇비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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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기다려봐 이거 이거? 아 알겠다 알겠다 이렇게 계속 떨어지는 거네 한 명을 먹고 먹고 내가 해볼게 어? 다 됐네요 아 됐다 오 나이스 됐다 됐다 우리 다 살려 10초 10초 남았다 와 발 못내셨 다 돼라고 내가 어떻게 했냐? 하하하하 하하하하 백발대충 아 돕기 레전드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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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지컬룩되네 하하 하하 그 Sean 이렇게 돼? 우와 우리 마지막이야? 네 나 돕기님을 풀어놓은 건 나랑 이거 아냐 이거 죄송한데 이거 C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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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깨님? 도깨님 걱정 안하셔도 돼요 마지막이라래 어 이것도 뭐야 나 이거 개못하는데 뿌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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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서 아 레토리님 누가 나 밀어서 맞췄는데 난거? 서로 길막 안하게 조심 잠깐만 우리 애기 튼킬 된다 이거 나 죽였어 다들 일렬로 유지해 일렬로 서 일렬로 위아래 누르지 마 밀렬로 서 서로 안 맞추게 조심해 보라색 해야 돼 이거 보라색 그 다음에 빨간색 보라색 빨간색 빨간색 야 여기서 여기서 잠깐 야 조졌다 이거 보라색 보라색 아 나야? 아 잠깐만 와 이거 어 잠깐만 와 이거 배우 어려운데 이거? 내가 잡을게 도깨님 하지마 망님 하지마 싫어 하지마 야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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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 그 다음 망 망 망 그 다음 망 망 망 그 다음에 햇비 노랑 노랑 어? 아우 피겨 아니 저기 사람을 서는게 아니구요 아 햇비님 저 그냥 막다 먼저 저 저 저 저 저 또 저 커졌잖아요 코레트 코레트 아니 양도끼네 그 다음 코레트 자기 탈이 끝나면 뒤로 비켜 옆 가자 형 voc 망 망 망 망 양도끼 아 미안 됐다다 그니까 망 망 다는 망 망 망 망 망 망 망 pits าง 도끼 좋아 케이크 자격 오~~ 네 나이스 아 나 안해?? 안되는데요??? 아 잠깐 왜 안열려? 아! 아, 됐다. 쏘는 거 레전드인데? 그냥 6라운드 1 게임인데? 아, 쏴버려 이유가 있었네. 민민이 잘 지웠다. 어, 뭐야? 위에 올라와 있음. 움직이지 말아봐, 다들. 아, 해피님 아래 쌍. 아, 그러네. 자, 가자. 양도끼. 어, 위에 부딪치면 안 되네? 이제 어쩌라고 썰었겠어. 가자. 자, 사, 사. 사, 사. 마학님 쏠 수 있어? 호라를 쏴. 사, 사, 사. 나, 나 못 살아. 총 어때요? 아파, 아파, 아파. 세 칸, 세 칸 뚫어줘야 돼. 됐어, 이제 나가고. 여기 다음에 안 돼. 쏘지마, 쏘지마. 그냥 막 쏘지마. 코렌트. 아. 아. 아, 내 애피. 아, 내 애피. 아, 내 애피 왜 큰길심함? 아, 내 애피 왜 큰길심함? 아, 내 애피. 아, 내 애피. 올라가, 올라가. 너란생 누구야? 난데? 아, 씨. 아, 씨. 아, 다 같이 뭐해. 아, 다 같이 뭐해. 아싸, 나 가만있어도 된다. 어떡해, 뭐야. 아, 뭐야. 저게 뭐야. 저게 뭐야. 저게 뭐야. 저게 뭐야. 저게 뭐야. 야, 오히려 좋아. 다른 애피. 오히려, 저게 오히려. 아, 그래. 야, 이게, 이게 오히려 답일 수도 있어. 누가 저 사람 줬다. 약간. 아, 이, 아, 이 자답치 에반데. 아이, 뭐야. 아, 혼자서. 아, 씨 왜 저래. 아이, 뭐해. 아, 씨 우을. 아이, 나 혼자 하네. 아이, 가민. 운맛사시피. 아, 씨, 살짝 앞으로 이동해봐봐. 살짝만. 아니, 멍. 아유. 아, 내가 좀 정확히 해. 아, 진짜 존나 짜증나, 이거. 아, 가자, 도끼야. 어. 아, 햇빛이 뭐해? 아니요. 서로 끌어줄게. 잡지. 아, 그거는 괜찮아. 아, 잡아야 돼, 잡아야 돼. 비켜요, 비켜요. 어, 4칸 정도씩 뚫을 수 있게. 아, 한 두세 맞아야 좋네. 한 칸 더 뚫어야 돼. 아니, 아니, 잠깐 이러면은. 하하하하. 조선했다. 하하하하. 적어도, 적어도 3, 4칸씩 뚫어요. 어, 오케이. 쏘리, 쏘리. 아싸, 아무것도 안한다? 참 참 참 참. 참 참. 오오오오오오오오. 이거 잡아야 돼. 마흥님, 4칸 정도 뚫을 수 있게. 오케이. 비켜줘, 비켜줘, 코레트 비켜줘. 비켜줘, 마흥. 비켜줘. 어? 누가 잡았다! 아! 아! 햇빛님! 걔가 걸어가면 탈 수 있었잖아! 아니... 여기 사이즈 어딨어? 어? 미안! 아닌데! 다들 위에 있는 단추 조종할 때 타면 무조건 100까지 잘리거든요! 아! 잠시만! 제발! 아! 제발! 제발! 제발 단추의 역할을 주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거 탈출할 수 있어! 위에서부터 해봐봐 오케이 세컨트로 앉아야 돼? 하나 더 일단 머리 안 잘릴게? 아! 조지마! 아! 잠깐만! 아! 뭐야! 이거 또 죽어? 와! 아! 잠깐! 마왕님 뭔데? 아! 이거 또 죽어? 당연하지! 아! 아! 이게 뭐야! 아! 햇빛님! 저를 여기서 탐먹을 지으시면 어떡해요! 가자! 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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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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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아래로! 어! 나 잘못 눌렀다! 아! 왜! 햇빛이! 아! 뭐야! 아! 다 떨뻤서 내가 움직이게 되는구나! 아! 뭐야! 햇빛이 그냥 꺾었지! 아! 제가 도전인 줄 알았어! 죄송해요! 오케이! 단추를 스페이스만 눌러! 오케이! 싹 통과해서 위에서부터 붙을게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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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뭐야! 아! 단추야! 막 누르지 마! 아! 단추야! 막 누르지 마! 단추 왜! 내려가줘! 웃긴 거 아니야? 빨간색 끄떡!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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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왜 쓰러져! 나 가만히 있었는데? 마흔님한테 밀렸나보다! 마흔님 가만히 있어! 가자! 햇빛이야! 가자! 렛츠고! 어! 편하다 이거! 나 처음 걸려봐! 됐어! 이제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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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칸 뚫고 나서 더 안 뚫어도 돼요! 얘들아! 내가 먼저 정차에 갈게! 마왕 행동 안 할게! 굳지마! 굳지마! 양국기! 라이스! 와! 여기까지 처음 나와봐! 오케이!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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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내가 먹을게! 오! 라이스! 됐다! 문 열어줘! 아! 이건 쉽네! 야! 우리가 해냈어! 어! 잠깐! 그만! 떨어지만! 우리가 해냈어! 헬피오! 헬피오! 으헬이! 해냈다! 으헬이! 장칼락 때문에! 장! 이게 뭐예요? 막 쏘면 안 돼요! 이것도 쏘는 거다! 아래, 오빠! 아래로! 아래로! 자기 색깔 나면 앞으로 가자 먼저 막 쏘지 말고 앞으로 가졌어 어 미안 아 단추야 그만해 오케이 진짜 햇빛 단추 맛벨인데 내가 보기에 아 단추야 햇빛한테 왜 화내는거야 거울을 보는거야? 거울을 보는거야? 동작 켜봐 동작 켜봐 막아 막아 아 뭐야 마흔이 나 왜 때려 아니 마흔이 마흔이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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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아 나 나 때리지마 뭐야 얘들아 나 덜샐 때 있어 내가 좀 내가 좀 막을건 막아볼게 응 해봐 피하고싶으면 내 뒤로 오면 돼 나 나 때리면 안돼? 붙을 때려야돼? 어떡해 오우 난 열쇠가 없어 아니야 우아 이패턴 때 내가 뒤에 있어야 돼 오케이 오케이 이패턴 뒤 야 이건 코렉트가 죽였다 어? 나네? 단악하게 때면 안 돼? 아 저 빨간색 없애줘 일단 때리고 있어 가운데 있어 우리 알아서 가운데로 오자 위험하면 왜 아파하는 거야? 잘하는데 도끼리 좋아 우리 딜탐 제대로 잡았는데 도끼리 도끼리로 모여 도끼리로 모여 다시 미사일 조심 도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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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버스 아 나만 쓰면 안 돼 근데 단추 한 대 맞았을 때 내 뒤로 빠져있어 일자로 오 다시 그거다 그만 그만 쓰고 뭐야 나 완전 개꿀인데 도끼리 다시 퍼져 퍼져 아래 암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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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다시 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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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왜 딜이 안들어가는거 같지 너네 뭐하는거야 도대체 도대체 하고 있는거 맞지 우리 하고 있는데 왜? 아 그래? 억울하네? 어테네, 나이스. 나한테 도시노. 아 좋아 좋아. 혹시 몰라. 내 뒤로 와. 내 뒤로 와. 혹시 몰라. 어, 혹시 몰라. 헤이! 야호! 야호! 나 너무 식당했어. 잘 없네? 와, 어색해. 너무 잘하는데? 네? 그럼 화장실 좀씩 다녀와도 되나요? 아 지금 상대 지금 몇 월뒤야? 이따 빨리 칠 눌러놓죠. 아 오케이 오케이. 아 그럼 다녀오세요. 아, 감사합니다. 네. 나도! 아 그럼 빨리 빨리 갔다와. 나 쿨라 좀 가져가. 어. 오다시 1이라고? 아니 누구 튕겼어, 저지? 아이 잠깐만. 아 그래? 아니 그 정도야? 아니 그 정도야? 아니 천양이 개본된다고? 아니 시발. 아니 시발. 아니 아니. 아니 아니 근데. 아니 컨트롤이 안되는 거야. 합이 안맞는 거야. 맞싸. 아. 아니. 미리 살펴볼까요? 7-1 어때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다음은 같이 가요 그냥. 오케이. 아니 쩔게 5-1이래. 뭐? 주님. 그냥 지지치라고 하죠. 심하네. 5-1은 좀. 이 채부터 차이가 나네. 홈데이. 홈데이 오른쪽 왼쪽을. 시켜리어. 오른쪽 왼쪽을 헷갈렸나? 아니. 심하네. 이제 5-1하는데? 5-1이요? 응. 우리 똑똑한 편이었어. 그러니까 우리 잘 왔는데? 나 왔어. 가자. 레츠고. 나도 왔어. 스타벤고. 아 미치겠네. 한겨리가 에이스라고. 뭐야 난데?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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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위에 3명이 같이 움직이면 안 되는 건가? 뭐지? 3명 이상 움직이면 안 되는데. 아 4명 이상 움직이면 안 되나 보다. 아 오케이. 아 앞에 선두 2명 좀 가만히 있어봐. 나랑 단추도 좀 가자. 양도끼 단추나 이렇게 3명 갈게 일단. 어? 일단 뭐 와야 돼. 나 멈출게. 뒤에 3 오세요. 3-2로 움직이자. 어 일단 건너가 봐. 어? 어? 아니. 햇빛이야. 어? 햇빛 나 여기. 아 밀리는 발판이긴 해. 오케이. 앞에선 움직이고. 한 명만. 같이 가야지. 아 앞에선 움직이고. 멈춰봐봐. 나 갈게. 앞에 셌고. 앞에 셌고. 그리고 멈춰봐봐. 어 멈춰봐봐. 싫어 싫어. 미친. 미쳤어? 야. 가서 먹고 와요. 망님. 아 이게 그게 아니라 먼저 가면 안 돼. 그리고 이러면은 계속 움직여가지고. 아 움직여지는구나. 한 명씩 같은 음식이 있잖아. 둘. 둘씩 햇빛 와. 단추 햇빛. 아 쭉 저 둘이야? 어 움직여야 되는데 이거 계속? 이렇게 쭉까지 쭉 와봐. 쭉 와봐. 쭉 와봐 그냥. 아 그럼. 일단 움직여. 시작.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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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깼는데? 뭔데? 아 잠깐만. 뭔데? 눈치께. 뭔데? 뭐야. 위 움직이고 아래 움직이고. 이렇게 그렇게 해야 되네. 그냥 머리 위에 태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응? 그럼 한번 여기서 실험해보자. 응. 응. 내가 한번 타볼게. 움직여봐요. 그러네. 아아. 이렇게 하면 되네. 근데 점프가 안될걸? 어 맞네? 여기. 으악. 이 다음에 이 다음에. 오케이 오케이. 일단 샘 먼저 가. 타고. 멈추고. 멈추고. 다시 이거요? 타봐봐. 아 일단 가봐봐. 멈춰봐. 멈춘이 내 머리 위에 터? 아니다. 여긴 그냥 가시네. 일단 타지 말고 가서 타야 돼. 여기서 이제 일단. 아래 한 명 위 한 명. 일단 아래에 타봐봐. 어? 단추가 머리 위에 타고 마왕. 타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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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안되는다. 나 타지 말고. 그러면은 기다려봐봐. 셋이도 끝까지 가. 일로 와봐. 끝까지 가. 그럼 이제. 이렇게 밀어주면 되네. 멈춰봐봐. 멈춰봐봐. 가자. 나 멈추는데 밀어주면. 밀어주면. 밀어주면 되네. 오케이. 응. 이런 다음에. 됐다.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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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 일단 둘 다 가 봐. 둘 다 가 봐. 둘 먼저 가세요. 엥. 그다음에 우리가 그냥 갑시다. 랄랄랄랄랄. 위에 세 명도 맞았어. 떨려. 밀어 밀어. 떨어뜨려줘. 끝까지 밀어줘, 셋이서. 밀고 올라가. 우리가 먼저 가. 그리고 멈춰봐 앞에 두려. 열쇠가 가야되니까 우리가 그냥 다시 내려가야 되지 않나. 내려가. 저기서 뒤돌아가야 되더라. 내려가 마흔 내려가 마흔 내려가 양도끼 내려가 아 이제 내가 여기로 갈게 아 너 그렇게 해도 되고 단추 아 이제 가면 돼 오케이 가자 우리 운도 좋네 재밌네 스무쌍데 나쁘지 않은데 어 뭐야 아 뭐야 그 색깔의 애만 움직일 수 있나 어? 나만? 에 안 되는데 아 색깔이 움직이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런가 봐 그럼 계속 가만히 있어볼까요? 아 찔끔찔끔 아 점프하면 안 되나 봐 아 뽀뽀? 점프하면 안 되나 봐 그냥 가보자 점프하지 말고 어 그래도 한 명씩 움직여야 되나? 한 명씩 점프하지 말고 움직여볼래? 한 명만? 어 한 명만 한 명만 움직여봐 앞에 마왕 어 멈춰 그 다음에 이제 햇빛 아 그 다음 단추 나 좀 더 움직여 아 진짜 멀리서도 안 되는구나 이 개선 사람 누구야 이거 단추 치지 말라고 아 미비알 아니예요? 나와 어? 어? 조금 빨랐다 오케이 가라고 할 때 움직이잖아 어 가라고 할 때 가자 함부로 움직이지 마 나 무실할 수 없으니까 자 이제 멈추고 이제 갈게 끝까지 가면 멈추고 단추 아 점프가 안 된다고 아 龜아 그냥 가야된다고 어 근데 그냥 그냥 가면 문제점이 근데 쥐돌마는... 쥐돌마는 날씨나 뒤로 넘어가요 그러면은... 마왕님한테서 좀 떨어져 햇비가 어... 닫지 말자 거기서 스탑! 스탑! 한 명씩 머리 돌리면 될 듯? 머리도 돌려야 돼요? 왜요? 내가 이렇게 붙어있으면은 한 번 멈춰볼까요? 아뇨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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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요! 왜요! 일단 마리아 vaan 끝까지 만들어 와이강야 그냥 아뇨 마흔 가 알래윤거리 모ffentlich helm기쾌 저쪽에, 사람들이 군나 심각하다 누가 잘못해야ylene 뭐라길래 그래? 우리도 어? 뭐야? 뭐야? 암점됐다 어? 앞으로 암 눌러봐 암 눌러봐 물 켜졌어 암 죽여지네 나도 가고 있어 어? 망점프해야 된다 망점프해서 가고 나야? 시간 좀 테이터 천천히 왕냄 푸독하길 겜에 정치질 겜이야 나 왕쇼 왜 이렇게 안와요? 어? 이거 어떻게 해요? 아 잠깐만 이거 설마 계단? 아 이걸 어떻게 해? 일단 계단 해야되나봐 택배기부터 올라가볼까? 어? 망언니 위치 좋고 망언니 움직이지 마 택배게나? 어? 어? 조금 앞으로 가고 어? 조금 앞으로 가고 조금 앞으로 가고 오케이 어? 해피 해피 움직이지 마? 망해피 키보드 손재 어? 왜 무서워 이건? 도끼님 올라가고 도끼님 올라가고 오? 대박 좋다 가만있을게 surtout 길이 약간 두군데는데? 오 Azท 여기서 점프해서 갈 수 있겠어요? 아 이거 도끼님하고 단침이 살짝 앞으로 가는? 어 조금 했는데? 내가 조금 더 앞으로 움직여 볼게 뭐야? 아 떨어졌나 보다 아 이거 안 좋네 괜찮네요 아 하여튼 죽었으면 너무 오래 왔어요 갈게 오케이 어? 닮았다 어 나이스 낭독이 하나씩 해 하나씩 어? 아 그냥 그냥 가면 되네 혼자 안 잡고도 잘 하시네 아 이것도 그거다 이것도 계단에 아니 그니까 그거 해야 돼 안녕 어 내가 햇빛 올라감 그냥 햇빛가 저기서 떨어져서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아 오케이 내가 먹고 올게 그럼 어 먹었다 오케이 오케이 갈게 이거를 다섯 명이 다 같이 가려면 이게 다섯 명이 없으면 내려가거든요? 계단 세워야 돼 다시 안녕 마왕님 살짝 왼쪽 가능? 네 어? 이거 계단 계단 확인해야 돼 이렇게 더 오른쪽으로 가면 될 거 같은데? 어? 아까리 아까리 나 버려워 어떡해 아까리 아까리 배터리 됐네 다시 내려가시고 이러고 네 일자로 한 가지만 저의 머리로 응? 반추 좀 내려와 안녕 마왕님 살짝 왼쪽으로 계단 하려면 붙어있으면 계단이야 응? 오케이 다시 올라가세요 한 명씩 안녕 아 도끼 씨 버리면 안 돼 팀원 어? 어? 으하하하하하하하하하 도끼 손해본 쪽 도끼 손해본 쪽 도끼 손해본 쪽 뭐야 반추가 살짝 왼쪽으로 와줘 계단 하려면 이게 오케이 게임 마지막 사람은 어떻게 올라가요? 그냥 타이밍 맞춰서 빨리 가야 된다는 소리 아니 하필 잠깐 왼쪽 내려와 왼쪽 왼쪽 계단 하려면 좀 맞춰줘야 돼요 하필 살짝 오른쪽 오른쪽 어 좋아요 오케이 날중에 한 번에 가면 되겠네 오 좋았다 도끼도 올라오고 레트님? 움직여야죠 이제 간다 이번에 가자 아니야 아니야 아 뭔 소리야 아 뭔 소리에요 왜 이렇게 빨리 버레트 아 미안 미안 힘을 버려 엄마랑 가서 문 열어야지 일단 문 열어야지 우리 다시 와줄거지 안오면 우리 못가 안오면 우리 못가 레트님 올라와 단추 너붙어있어가지고 계단이 안되면 돼 그냥 계단 안해도 돼 나 왜 안돼? 점프가 옆으로 좀 와봐요 일단은 왼쪽으로 0 1 1 2 2 3 2 2 2 2 3 3 나 피할 게임이지? 이리 와 어? 어? 네트님 정말 무서운데요? 올라! 네트에 올라타! 우와! 어떻게 했지? 앞으로 좀 가 어? 어? 뭐야? 어? 뭐야? 마왕님은 가만히 있으면 돼 마리픽셀 걸렸나봐 햇빛이야? 햇빛 올라와 천천히 그렇지 소레타님도 절벽에 또 서있네 나 밀면 안 돼 햇빛님 오케이 렛츠고! 오케이 오! 나이스 기다리면 돼 빨리 와 여기 계단을 만들어 계단을 만들어 계단 안 내려 단추 살짝 왼쪽으로 오 됐죠? 좀 올라오세요 조금만 더 왼쪽으로 조금만 더 왼쪽으로 근데 열쇠부터 먹어야 되는 거 아니니까? 아 맞다 열쇠 제가 먹을게요 네 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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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따 어? 지금이다 나라 놓을 수 있을까? 아 먹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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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위에 계란좀 맞춰주세요 렛츠님 렛츠님 계란좀 맞춰주세요 네 햇빛도 위에 갔을때 한번 가대자 이 상태에서 기다려봐 안돼 다시와 일단 문부터 열고 이게 걸려가지고 아니야 아니야 문은 나와봐 나중에도 내 상관없어 햇빛은 타봐봐 나중에 다같이 가면은 더 문 여는 것도 힘든데 아 그럴 수도 있겠네 햇빛 저 나갈까봐 햇빛 살짝 오른쪽 끝 걸쳐봐봐 오케이 오케이 어? 어홀 오케이 이 다음번에 갈게요 다음번에 DW 연타해야돼 꺼지면은 오케이 하나 둘 가! 어? 야 버리자 세네 일단 열까? 문? 열 좀 일단? 이거 봐봐 여러 명이 있으니까 문 열기도 힘들다니까 그러면 아닌 사람 내려 어머 망원님이 들고 있네 일단 다 내려오세요 다시 내려가자 내려오고 올라와 이거 두 칸 세 칸 해가지고 될 거지만 한 마리 다 띠자 어? 일단 햇빛님 가서 문 열자 오케이 그 다음에 올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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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이렇게 다시 오시고 그리고 단춘이 와서 다른 거 아니죠? 아 단춘이 햇빛이 위에 올라오고 야 망 비켜 올라와야 돼 망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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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내가 햇 앞열로 갈게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뭔가 너무 많이 쌓여있어가지고 저희가 점프를 못해서 제가 제일 늦게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단춘님이 신호 줘 일단 햇빛들로 붙어봐 꼬? 아니 렛츠님 아 꼬가 아니였어? 아니 렛츠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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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꼬라는 줄 일단 훔치고 올라가서 다음에 켜지면 기다리세요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이에요 치 기다려 기다려 이제 가는 거예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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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진짜 개빡이네 오! 이거 저기 진짜 못한다 절대 못한다 인정 하다 손형님 개승질 낼듯 오! 아 이거 한 명은 보는 거다 기다려봐 이거 내가 볼 여기서 볼게 사와 왜 이렇게 오! 왜 이렇게 그런 거야 오! 오! 아 얘 좀 당겨야 된다 귀신을 왜 이렇게 이거 어떻게 당기냐면 나한테 와봐봐 어어우 오! 하.. 아 확인 그니까 쟤를 쳐다보면은 쟤가 움직여 아 쟤를 데리고 와야 되네 아니 실화야? 그럼 이 아래에서 땡겨야 되는 건가? 그러면 이게 한 명이 컨트롤하는 게 나을 듯? 우리는 다 여기 보고 있고 네 일로와 일로와 마앙님 일로와 네 네트님이 컨트롤해서 아 조금 더 가까웠다 오케이 이거를 컨트롤하는 위치가 여기여야 된다 잠깐만 한 명만 하고 다 오른쪽으로 가 다 오른쪽으로 가 여기서 해야 되고 마앙님 가라고 둘이 있어야겠는데 이거 한 명이 하면 한 명이 죽는다 그러게? 그럼 도끼야 네가 가서 해봐 그냥 보면 되는 거죠 쟤를? 안 보면 되는 거야 안 봐야 돼 하나 둘 셋 좀 더 가까이 가셔야 돼 마앙님 보고 있었어 다시 끝 하나 둘 셋 오오 다시 됐어 이제 앞으로 좀 가자 봐줘요 여러분들 우린 가 어? 우리요? 그래야지 우리가 가니까 가봐 나랑 도끼님이 멀리까지 간 다음에 다시 아 잘못 눌렀다 이거 뭐야? 모르겠어 뭐여 저거 뭐지 아 됐어 이제 이제 다시 셋이서 건너가 봐 이제 나랑 도끼님이 다시 컨트롤할게 오른쪽 봐 봐 보고 있어 봐봐 지나가세요 도끼님 이쪽 도끼님 이쪽 나 도와줘야 될 듯 도끼님 어 됐어 이제 너 일로 와봐봐 도끼님 아니야 마앙님의 여기봐 마앙님 여기봐 이 정도? 응? 도끼님 다시 다시 내 오른쪽으로 이제 셋이서 한번 건너갈 수 있나 봐봐봐 잠시만 잠시만 아 이거 이렇게 건너가는 거구나 아 아 아니 짐 띄워도 돼? 이거 밟아야 되는 거 아닌? 잠깐 밟아볼게 어떻게 되는지 밟아 어떻게 되는 거야 뭐여? 아 같이 가야되네 이거 어려운데? 아 다 같이 가야돼 같이 우리 둘이 같이 타야겠다 에트님 저거 일단 우린 절로 얘를 일단은 유도로 하고 다 같이 타봐주고 어 음 지진님 쫓아오게 하네 네 오 어 여기 쳐다봐주세요 여러분들 저희 건너가 그리고 이제 좀 더 가까이 가서 이쪽으로 어 이쪽부터 봐봐 도끼님 이제 여기서 우리가 컨트롤하면 돼요 좀 더 가야 돼요 아 여기서도 돼 봐봐 어 이런 식으로 헉 헉 쳐다봐줘 봐 나 보고 있어 난 보고 있어 이거 알아서 해 이거 잠시만 해피님이 계속 보고 있고 이거 다섯마리 다 타야돼 어 이거 한 번에 다 타야돼 아 한 번에 다 타야돼? 좀 더 어려운데? 이거를 그 다음에 귀신 딱 쫓아올 때 지금 일단 아 이거 밟고 있어서 망 점프 안됐다 응 마지막 사람이 도끼는 일로 응 다시 도끼는 일로 응 도끼지 저거 봐줘 저거 봐줘 일로와럴려고 이럴로 이럴로 다시 망이 미칠 때문에 우리가 못 올라가 응 망님 허리 가세요 네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응 도끼를 올라와 도끼를 기다려보세요 기다려 보세요 여러분 이거를 이제 마흥님이 이거 버튼 건드리면 안 돼요 여러분? 어 건드리지 말고 어 마흥님이 건너 지금 아까 가방에 있던데? 왜 안가지? 이거 건너면 안 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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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누르면 안 돼 누르면 안 돼 기다려야 되네 타봐봐 탄 다음에 단추 타고 햇빛 타고 타고 응 쳐다보고 쳐다보고 있어봐봐 쳐다보고 그리고 도끼는 타진 말고 저기 끝에 걸쳐봐봐 버튼이 오케이 그냥 다 와도 어 도끼는 와도 돼 도끼는 오고 이제 그러면은 누르자마자 반대편 봐야 돼? 그게 아니야 누르고서 5,4,3,2,1 하고서 반대편 음 좋게 아 좋게 5,4 렛츠님 와도 되는데? 응 반대편! 쳐다보고 쳐다보고 오 거 오케 체크 포인트하고 더이상 가면 안 돼 더이상 가면 안돼 이제 4, 4, 4, 5 오른쪽 봐 됐어 매트님 거기 보고 있어요? 쟤 죽으면 어떡해 쟤 죽으면 안 돼 아니 아까 부딪쳤는데 죽었잖아요 올라갔을 때 와아악 체크포인트니까 나는 살려줘야지 괜찮아요 체크포인트 괜찮아요 매트님 보고 있어요? 어 나 갈게 우리 지나가 지나가 일단 지나가고 지나가고 쳐다봐 좋아요 이제 이러면 잠깐만 여기서 이제 이거 매트님을 컨트롤하기 우린 저기 보고 있죠 이거 근데 너무 가까워서 나 조금 더 멀어야 돼 좀 봐줄게 한번 봐줘 매트님을 보고 계셔요 그리고 이제 오 됐어 됐어 오케이 오케이 여기 귀신이 먹어야 되거든? 그러면 귀신이 먹으려면 어 지금 지금 마왕님 위치쯤에서 아니 마왕님이 아니야 한 칸 위? 제 생각에는 양도끼 위치에서 이거를 불러야 되거든? 어 우린 딴 데 봐 우린 딴 데 봐 그러면은 나 일단 데려와줘야 돼 쳐다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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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왕님 오세요 어 오케이 오세요 그리고 하고 일단 햇빛님 딴 데 봐봐 조금만 데려오죠 딴 데? 이거 그냥 내려가야 돼 내 위치 어 아 내려가면 안 돼 얘가 저 열쇠가 올라와서 어 올라와서 먹어야 돼 내가 한 칸 내려갈까요? 아니 도끼가 오른쪽으로 가 그냥 도끼야 그치 거기서 물으면 되잖아 어 햇비야 여기 봐야지 응 됐다 됐어 이제 오케이 여기를 어떻게 먹이지 근데? 얘를 이제 얘를 이제 하얀색까지 끌어야 돼 그러니까 이거 아래쪽으로 데려오죠 우리는 다 밑으로 내려가있다 우리는 다 밑으로 내려가있다 아 밑이 아니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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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으로 내려가면 열쇠가 초록색으로 가잖아 우리 있는 위치 여기서 컨트롤하면 마왕님 내려와봐봐 여기서 이제 아 열쇠를 빼서오자 우리는 열쇠를 빼서오자 어 아 오케이 오케이 뺏어보자 내가 서있는 위치 일로 와봐봐 여기서 유도로 해야돼 어새스스 쳐다봐 뭐 단추 여기 있어봐 아니야 저거 먹기 너무 힘들어 어떤 말인지 알겠지 대충 오케이 오케이 저 유령을 공중으로 유도해야돼 아 근데 뭐라 하지 뭐 보고 있어요 보고 있어요 오시면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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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비켜 해피야 비켜 포인트 찐게 오케이 오케이 아 쏘렌 졌어? 여러분 어? 잠시만요 뭐야 나 10분밖에 안 넘게 근데 어차피 10분밖에 안 넘게 아 오케이 일단 유도할게요 우리 여기까지는 하자 오케이 오케이 어 여기 스테이지까지는 깨죠 아 피님 어 잠깐만 제가 유도할게요 딴 데 봐주세요 오시면라 아 뭐야 또 쳐다봐야지 그냥 봤는데 응 어 그래? 다시 다시 난 하지 말라는 건 줄 알았지 아 나 벽에 벽에 아 아 나 두 수지 자리 막히면 안 되나 시어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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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도 돼 응 어 어 어 어 아 헬피님 아니 헬피님 뭐 하시는 거예요 진짜 아 아 아 오케이 어 멈춰가 오케이 도끼님 일단 일로 넘어오고 한 번 한 번 유도하면 망언니 망언니 그 타면 안 돼 유도하는데 망언니 저희만 어 조금만 더 어 됐다 이제 갈게요 쳐다봐줘 한 번 응 내 팀은 먼저 가세요 오케이 도끼는 건너보시고 어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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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이제 여기서 쳐다봐줘 응 나 갈게 그 다음에 오케이 한 번 제가 유도할게요 또 어 됐어 됐어 이제 여기서 응 여기 오 해피님 가도 돼 여기까지 이제 조금 더 유도할게요 딴 데 져다봐줘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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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으아 으아 얘가 나한테 접근할때는 봐줘야돼 음 아 여기 근데 열쇠가 안 먹어지던데 어 방금 먹어졌어 띵 어 띠리링새 났어 아 진짜 몰래 훔쳐오기에 가라 이 새끼 해피님 가 딴 데 쳐다봐줘 얘 넘어오면 얘 쳐다봐야돼 유령 응 응 네 나를 포기하지 말아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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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위로 올라와 네 내 오른쪽으로 어 마흥님도 딴 데 보고 어 내 오른쪽으로 건너가 마흥님 이제 딴 데 보다가 네 너가 탈쳤어 쳐다보고 이제 여기서 아까 그 문쪽으로 다들 갈게요 네 네 쳐다봐줘 audio 나도 가볼게 여기서 sociale 쳐다봐 EST- 께 sera 어 됐다 evangelical 그러면 이제 마왕님 열고 들어가 나와 좋아 좋아 들어가 와 이겼다 이제 내려가보자 한번 아 올라가죠 예 예 끝나보자네 진짜로 아니 근데 뭐야 뭐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덟일때까지 저희 7월때까지 깨고 왔는데 어디까지 가셨어요 레트님 돈 필요하신 말씀하시지 그랬어요 계좌에 찾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천장님 여기도 햇빛 안줄게 암이었는데 진짜 게임 실력 존나 못생겼다니까 진짜로 아